와우 이거 진짜 데드미지인데? 미쳤는데요 데미지? 이게 베이가? 롤 좀 해볼까? 자판이라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리버스 승격전 리버스 승격전 한번 가보겠습니다 노래가 불안하네요 뜨거운 안녕이 과연 뭐에 안녕을 하는 걸까? 정말 불안해지는데 한번 까볼까요? 벌써 불안해지네 타기첸 벤해주고 상대 바텀이 나오면 서포트이랑 교환하고 그게 아니면 어 뭐야 말자하가 나왔네? 말자하라 이가 게이가로 가자 어? 이거는 어? 네이스 때려 때려 스택 야미 와 몇 스택이야 이거 벌써 8회 주물력이? 너무 맛있는데요? 아니 심지어 인장까지 어마어마한 일인데? 아 뭔가 좀 새는데 미니언이 자 터에 박으면 말자하 같은 챔피언은 먹기 상당히 힘들어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벌써 울고 있는 말자하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미니언을 못 먹어서 슬픈 말자하가 일단 쬐자 자 뭐 도란 스타트를 한 것도 아니라서 만화가 좀 남진 않네요 오케이 좋 자 점화 데미지로 마무리 으차 와용 어 버프된 Q가 상당히 긴데? 이걸 두 마리 다 먹어? 어? 어 좋아요 그래도 아 딩거 원딜이구나 서포트이 아니라 제니스 사비 이거는 봐줘야겠는데? 와우 아 마스터이 고수인데? 자 말파이트가 아니라 알리스타가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거 쓱 가서 가버려 전멸까지 뺀 모습 와요 이런거 아 내 스택인데 바드 지어줘 이제 알자도 궁은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전멸은 빠졌지만 이런식으로 넣어주면 좋겠죠 뭔가 만년설이보다 그냥 그걸 가는게 맞는거 같기도 하고 두데눌 가고 있긴함 님들 잡은거 같은데 그래도 얘 노공일거 아니야 보통 만년설이가 맞는데 제가 왜 고려를 안하고 있냐면 뭔가 상대가 제가 가까이서 쏘는 각이 별로 안나올거 같아서 난 말자 상대로 거래를 주면 안되거든 에라 모르겠다 찍었으니까 저거는 가져야겠는데 안가도 되겠는데 어 네 여기에 녀석아 가버려 따끈하지 리버스 승격 실패네 리버스 승격전 실패를 해버렸네요 와우 이거 진짜 데드미지인데 미쳤는데요 데미지 이게 베이가 이걸로 벗기고 이로 스톱 먹이고 살짝 이런 느낌으로 가버려 와 데미지 미쳤네 진짜 밀자 이거 타워 쳐줘 타비 어 그래 그럼 학습텐 공포가 있네 말자한테 한 번 맞아보더니 정신 차렸구나 웃었거든 이거는 아 그래요 뭐야 끝났어 아 나 이제 시작인데 아미 리버스 승격전 실패 네 좋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갈리오 상대로도 좀 째보죠 피이치라서 좀 무섭긴 한데 저거 막 미드 1레모고 스톱 1레모고 아니 가장 만만한게 미드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아니 이지리오라 왜 그러니 화이팅 오 좋은데요 아톰 갈리오가 유치아키고 막 달려갈 수도 있는데 근데 달려갔네 와드였나 보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서비 와우 바루스야 같이 쫓아주는게 아니면 나 못잡아 아니 바루스야 너가 쫓아줘야 내가 잡지 그냥 라인 가버리면 어떡하니 이걸 나한테 어떻게 잡아 아이영 어우 너무 맛있다 연습 가버려 어어 아 야 트위치 왜 이렇게 세냐 까미 어 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디갔지 어쭈 미쳤지 너가 미쳤나 나 죽나 어 아니 이게 왜 죽냐 상대 딜이 지금은 트위치밖에 없는데 서포트이지만 저게 가장 세거든요 지금은 부여왕 가는구나 아 나도 부여왕 갈걸 부여왕 트위치 만나면 내가 질거 같은데 이거 그럼 벤치를 가야되나 안가면 내가 질거 같애 트위치한테 어 어 어 어 이거 일단 밀게요 난 모르겠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음 안좋니 자 이차를 밀어봅시다 어 왜 이렇게 세 이창 와 이 기원주거 너무 아까운데 근데 뭐 잡았으니까 그쵸 전멸 나간건 아깝지만 여기서 벤치를 가야될거 같은데 아무래도 대자연 나쁘지 않을지도 까비 까비 와 너무 아깝다 상대 잘했다 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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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야 지나 좀 그렇다 뭐 그럴수있지 미드로 오겠는데 이거는 무리하긴 했다 상대 많이 무리했는데 야 그러면 좀 비볐다 이번에 배런? 이거 배런 가야돼 반드시 가야지 안갈수가 없는거죠 일단 쳐 어 다행이다 내가 탱을 좀 해줘야겠는데 안되겠다 이거라도 잡아야겠는데 빼자 바로 안되겠다 대학굴로 두개 먹은걸로 만족하죠 오케이 빵 까비 배런 끝났어? 앞전벨을 써? 가버려? 미쳤나 아 아 쉐이로셈 드롭게 안농네 이거 드롭게 안농네 이거 왜캔 녹니? 너가 죽어 그러면 너가 죽어 나영 나하고 딜하는 중 네 우리 좀 빨리 먹고 도망가야된다는 점 오케이 야 일단 먹었다 가버려 응 뭐다 세먼이랑 같이 갑시다 아트록 지금 텔포가 없어서 먼저 가기 애매하다 저도 지금 노프리고 싸이온같은게 물면 되게 위험하거든요 지금은 아트 내려온다 이런식으로 위험할 수가 있겠죠 야 이건 호응 안되지 싸이온아 가버려 너무 억지부렸지 이거는 잘 가고 가버려 네 아 GG 또 승리 챙겨가네요 이정도면 뭐 괴들 올랐다 볼 수 있죠 어 그래요 야 이제 10킬은 했으니까 10데스 채우려고 하는거구나 트위치야 그래 10데스 채워야지 뭐야 이거는 가버려 가버려 하하하하하하 아니 이 맛인가 베이가 너무 재밌는데요 큐 아래 원딜이 죽는 얼마나 아름답니 이게 옛날 메이즈거든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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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수고하십니다 자 캬 캐리 고고용 어 이기야 맞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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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지 가텀 네이스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잡았나? 가요 해치웠나? 전멸 QQ 와 저기 안주고? 대박 아 왜 이러세요 죽여줘 이 억가녀석 벌 받아야겠지 혼나야겠지요 미드 억가했으면 벌 받아야지 검거 완료 억가청산에 힘 쓰겠습니다 와우 아니 이걸 살아? 레전드 레전드 믿고 있었다고? 소신 발언 우리팀 서포트 쓰레쉬인거 방금 알았음 진짜 전혀 몰랐음 랜턴 받기 직전까지 만년설이를 가야되나? 그냥 우아를 가고 싶은데 이번판은 우아 가서 체급을 좀 올릴까요 차라리? 아 참 이건 받아 먹어야겠는데 내가 띄워주자 와 상대 뭐야? 와 보듀오 레전드 아니 뭐지 저거는? 잘 맞습니다 아프지? 이게 버프된 사거리의 베이거다 타타 여깄네 니신 있으니까 좀 해보죠 이거는 아프지? 조심하세요 얘 왜 레드야? 아 아하 번이구나 아 블리츠 너무 무섭잖아 이거는 와우 대박인데 이거는? 가버려 가멸가지 뺐죠 아니 바텀 이긴 이유가 있네 어 이유가 있네 고맙습니다 와 너무 아깝다 어우 맛있어 꿀맛 여기 녀석 앞뒤 어? 아니 이건 좀 아니 나 이제 시작인데 같이 셋 cogn YOUNG 셋 다 죽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